왜? 찐을래! 아니! 저 다음에 스승자에게 너 언니가 말씀 안쓰면 안 돼? 왜 이렇게 하고 있어? 수강이 얘기해! 같이 얘기해! 응 아니, 저거 언니가 아니야? 수강이 말했어! 미안! 수강이 말했어! 어떻게 해? 차가능하네! 어, 차가능해 그래, 나 한 번 볼 수 있어. 한 수강을 하다가 좀 빨간색을 해. 빨간색을 남아줄게! 그렇지? 1 2 조금씩 조금씩 멀었잖아 이거 영상이 진짜 아닌가? 조금 더 멀었다고 생각해 진짜 잘 보이네 자 오랜만에 뒤에서 붙여놓고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운트 갈게요 이 작품도 32카운트 홍월 작품입니다 섹션 1부터 가겠습니다 5 6 7 8 1 & 5 & 3 & 4 5 & 6 7 8 섹션 2 1 & 2 & 3 & 5 & 5 6 7 8 섹션 3 1 & 2 & 3 & 4 & 5 & 6 7 & 8 섹션 4 1 & 2 3 & 4 5 6 7 8 5 5 6 7 8 5 1 & 2 & 3 & 4 & 5 6 7 8 1 & 2 & 3 & 4 & 5 8 6 7 7 8 1 & 2 & 3 & 4 & 5 6 7 8 3 & 8 1 & 2 & 3 & 4 & 6 7 8 1 & 2 & 3 & 4 & 6 7 8 1 & 2 & 3 & 4 & 5 & 6 7 & 8 1 & 2 & 3 & 4 & 5 6 7 8 1 & 2 & 1 & 3 & 4 & 1 & 2 & 2 & 3 & 4 & 4 & 1 & 2 & 3 & 4 & 5 & 6 7 & 8 1 & 2 & 3 & 5 & 6 7 터치하시고 리스타트 하시면 됩니다. 리스타트 한번 할게요. 시작! 1 & 2 & 3 & 4 & 5 & 6 7 & 8 1 & 2 & 3 & 4 & 1 6 7 8 1 & 2 & 3 & 4 & 5 & 6 7 & 8 1 & 2 & 3 & 4 & 5 10 7 8 9 3 & 9 9 10 6 9 9 10 9 9 9 10 10 2 & 10 10 10 10 10 10 원, 넷, 투, 앤, 쓰리, 앤, 포 힐을 조심하게 놓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. 자,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아시죠? 저의 맨퓨. 알라뷰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